22장 한 사람의 이익은 다른 이의 손해이다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에세 중에서 가장 짧은 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짧고 재치가 넘치는 에세입니다 앞부분은 세네카의 글로 시작을 하는데 세네카의 이익에 관하여 라는 글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세네카의 글을 거의 대부분 이용하듯이 옮겨놨는데 여기에 이제 데마데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데마데스는 이제 고대 아테네의 웅변가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웅변을 했다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연설을 상당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즉흥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남은 글이 별로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이 데마데스가 이제 장의용품을 파는 사람에게 비난을 하면서 사람이 죽어야지 이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마데스의 논리를 따르자면 이 세상에서 옆 사람의 불행을 자기 이익으로 취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다만 우리는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그거를 고백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몽때뉴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각자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내적인 소망들이 대개 남을 희생시키며 생기고 자란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몽때뉴 생각은 자기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하지만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자연의 보편적인 질서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몽때뉴는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자연의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루크레티우스가 인용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물의 탄생이나 섭생이나 성장은 다른 것의 변질과 부패에 기인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이전 세대는 사라지고 이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겪는데 이것이나 우리가 사회를 이루면서 옆사람들의 희생에 기반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구조나 어찌 보면 자연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그것 때문에 도덕적인 어떤 아픔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한 연민 이런 걸 느낄지라도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관련된 예를 제시하고 또 유명한 사람들의 문구로 마무리하는 기본적인 에세의 구조는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냥 이러한 상태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